남쪽 저..저건 아닐거 아니야? 기지 어딨다는거야? 그냥 남쪽으로 가고있는데? 일단 올라갑시다 여기 먼저 굉장히 멀리 온거 같은데? 남쪽으로 더 가라고 여기서? 지금 입구가 닫혀있는데 뭐 이벤트를 해야 열리는건가? 신전 같은데? 신전 오야 뭐있어? 걔 아냐? 나 구해주네? 안..안녕하세요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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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지세요 아 미쳤어요? 잠깐만 잠깐만잠잠잠잠 오우 씨발 아 죄송합니다 욕을 해버렸네요 제가 떡대가 있으니까 약간 놀랐습니다 나 간다? 나 지구력이 너무 없어 너랑 싸우는건 좀 무서워 너 체력도 별로 안되는거 같다 이..이..모덴 놈아 나 들어가서 구경하고 나올테니까 너는 거기있어 헉 일로가면 저승으로 가는거야? 문도 있네? 안 열리는 문이군요 나 못봤어 멍청한 녀석 우리 한 번 잡아볼까? 인계철선으로 가방을 내 가방을 회수해서 도망가야 돼 그러면 저기 있네 악랄한 놈이 다 있냐 떨어지는 거 아냐 떨어지는 거 아냐 어 뭐야 뭐야 카바로브 윈드사원? 일단 최대한 까봐 이게 안 맞아? 지나갑니다 내 감이 맞다면 너는 사슴보다 강해 체력이 달긴 다네 얘를 제낀 다음에 함정으로 죽이자 내 생각에 함정으로 죽이는 게 제일 안정적일 것 같다 괜히 쓸데없이 뭐 했다가 내가 감당을 못 할 것 같애 저 녀석이 저 정력 넘치는 힘을 어디 갔냐 얘? 저기 있네 저 새끼 저거 못 본 것 같죠? 본 것 같은데 방금 거는 보고 있는데 나를 저승행 특급열차 태워드리겠습니다 저승행 특급열차 저승행 특급열차 왔다 온다 온다 저런 건방진 녀석 나 아직 버프가 안 됐어 잠깐 기다려봐 야 함 떠? 불만 있어? 뭐야 뭐야 왜 그 손 뭐야 태그 뭐야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내꺼에 내가 다 한건가 내 함정에? 아 나 가방 때문에 지금 잠깐만 나 죽어요 너 함정 그렇게 밟고도 그거밖에 안 달아? 그 정도였어? 어? 데미 좀 봐 너무 한거 아니니? 와 너 진짜 튼튼하다 지겠는데 싸우면은? 나 이상한거 걸렸어 심지어 오늘 좀 촉촉한거 같애 내가 계속 전투상태 유지해줘야되는거 아냐? 어디갔냐? 아 그럼 체력 회복할거 같은데? 지구력이 맥스가 아닌게 좀 아쉽구만 너 어디갔어? 저기서 뭐해? 그만 쫄대야 정체 거 잘 맞는구만 응? 내게 넘치는 지구력이 있다고? 그만해 아 야 그게 빗나가면 어떡하니? 아 못 막은거야 방금? 음 잘가 어 세부대 악하네? 어 나는 얘가 무슨 무슨 피를 먹는 괴물인가 뭐 그랬잖아요 처음에 나 도와줬을때 내 선택지에 가시형굴 나왔습니다 야 광택제 3개 줬어 야 이렇게 준다고 아이템을? 이러면 나 잘 필요도 없는데? 와 진짜 잘준다 아이템 광택제 3개 먹으면은 본전 뺐지 임기철선 따위로는 넘볼 수 없는 금액인데 와 대박인데? 자고가자 뭐 여기서 나 노릴놈 없을거 아니야 생각보다 너무 약했다 인간적으로 음 자 그럼 이제 갑시다 남쪽으로 계속 뭐 풍차는 그냥 아무것도 어어 강철창에 날구누도 가니침략 못나무 두개만 가져가면 되겠네요 가는 용도다 가는 용도 딱 이정도면은 한 4원정도의 이득이네 4실링정도 이득 근데 잡은 애들이고 계속 남쪽으로 가야되는건가? 철강맥 해주고요 자 우선 전에 만났던 갓사슴이 있는 불타는 사슴이 있는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저기죠 저기 아닐까 그냥? 근데 여기에 인간들이 있다는게 이해가 안되는데? 여기 저렇게 불콘맨들이 있는데 근데 남쪽이 맞긴하거든요 여기가 남쪽이잖아요 저쪽 은 아니겠지 여기겠지 아닌가봐 사슴 있어 야! 사슴 죽이자 온김에 내가 너 죽인다고 했지 넌 죽었다 딱 기다려 내가 너 이럴 줄 알고 준비 다 해놨어 내가 말이지 내가 말이지 이번에 저 녀석한테는 영성광택제 쓰죠 어 이거 씁시다 내가 전에는 괜히 꼼수 부릴려고 좁은데가서 진거지 넓은데 싸우면 이길 수 있어 너 죽었다 밥이랑 물 다 채워놨다 지금 복수다 원래 붙으면 이런거 피하기 쉽거든요 아 나 이거 왜 메고 왔어 미쳤어? 하나도 안맞임 어쭈 어쭈 제법인데 벌써 반피다가 어떻게 할거냐 이런 녀석한테 고생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구만 원래 이렇게 쉬운건데 괜히 꼼수 부릴려고 이상한 들어갔다가 불이나 맞고 말이야 한번 걸어주면 다 피해지거든요 하여간 말이야 꼼수가 문제야 이게 다니? 잠깐만 이게 다라고요? 이거는 선 넘는 짓인데 분량 먹은게 아깝다 야 나 쟤한테 왜 밀려가지고 도망갔던거야 저희가 기지가 아니라는거지 저 남쪽 저게 일단 가봅시다 뭐가 됐건 난 이겼으니까 갈 자격이 있잖아 뭐야 뭐야 뭐 있는데? 화살 리사는 뭐 어쩔 수 없어 내가 납치했나 뭐 지가 납치당한걸 뭐 불타버린 전초기지 오오 야 안은 되게 깨끗하네 설마 여기로 오는게 맞았던거 아니야? 아 야 진짠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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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있어 잘 가시구요 어 너희는 나와 싸울 자격이 없다 너무 나약하다 몸강으로 안 때린거야 방어 방패를 든거야 같이 때렸어야지 사막의 베일 오오 굉장히 아이템 세팅이 특이하네요 인계철선 나왔어? 파이래요? 강철곡도에 둥근 아 장비 보니까 그렇게 약한 애들은 아니구나 내가 센거구나 나무 탐험가의 랜턴 어 기본 장비들 준다 이거 길게 빼겠다는거죠 게임 좋은 발상이야 갑시다 저건 다 좋은템인줄 알았는데 잡템이었잖아 내가 낄건 있지? 아 끝났다 버프 아니 저기요 여기 이렇게 잡혀개졌어요? 이야 참 웃긴다 그 불사샘이랑 나랑 인연이 많구나 이렇게 보면은 둘밖에 없었던거야 그러면? 팡금투구 이거는 가져가자 아 배넘북에 나갔네 원소저항 포션 오오 바늘차 소화불량 없애준대요 정말 좋은 차네요 미느랄차랑 같은 효과죠 저 반짝거리는거 나무니까 신경 안쓰겠습니다 아 갑 투구 가져가도 되겠지 이정도 무게면 순간이동시켜줄거 아니면은 갈아야될거 같은데? 파밍도 해야되니까 이사 잘생긴다 잘생긴다 하핳 너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? 하핳 그 시신을 찾.. 시신을 찾았어요 하핳 벅그로 돌아가게 될걸 진짜? 말도 안 돼 나 데려가 그러면은 고마워 오오오 백실버요? 감사합니다 당신의 목숨은 백실버였군요 생각보다 저렴하십니다 나 무거운거 좀 역겹네요 갈죠 돈보다 중요한게 있지 편리함 아니겠어? 야 근데 그리 가면 나 여기서 또 걸어가야돼? 야 다시 벌 곳으로 왔다 뭐야 이 벌레는? 뭐야? 뭐야 이 벌 뭐야 이거? 아 개 그치기한데 좀 야 쟤너랑 한번 싸워보고싶은데 먹을거 없냐? 그치기 에허가 그치기 감사합니다.